아빠도 길 잘못 들었어 또 어떡해? 바로 코앞에서 도착을 하는 건데 또 길을 잘못 들어서 30분이 늘어났어 왜냐? 차가 막히기 때문이야 집에 가자 예선이 낮잠 잘 잤다 맨날 집에만 있었더니 아주 애들이 집에서도 몸살을 해요 뭘 웃어 아우 진짜 집에만 있을 때 공댕이 뾰족해졌나봐 왜? 아 진짜 아우 집에서만 지게도 먹고 있어 토닥토닥 토닥토닥 진짜 웃겨 앞머리 움직이는 거야 나 양말 신는다 엄마 양말 신는다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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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나가자고? 어디? 안 돼 못 나가 안 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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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상해 앉아서 신으면 안 될까? 앉아서 신으면 안 될까? 아우 엄마 어디 갔는데? 아우 바람들어 그냥 드라이버 하라고 차 타고 동네 한 바퀴 들고 오게 아우 예설이가 혹시라도 차에서 올까봐 이거 김과자 두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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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설이 이거 들어 오징어 지푸라니 오징어 지푸라니 오징어 지푸라니 야 밖에 얼마 만에 나와? 다 몰라 모를 정도로 오래 오랫동안 나왔지? 모른데 예수야 뭐 하고 싶어? 치킨 치킨 먹고 싶어? 치킨? 진짜? 지금 몇 신데? 4시밖에 안 됐는데? 아니 근데 치킨집이 열었나? 그러면 치킨 차에서 치킨 먹는다고? 아우 아우 그래 그럼 이따가 치킨 사고 나는 일단 지금 커피가 먹고 싶어 우리 커피 드라이브스로 커피 사러 가자 엄마 나 크루베리 아우 뭐야 하지? 밖에 나는데 할게 없네 진짜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 아니 너무 오랜만에 나온 걸 떠나서 어디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아빠 나한테 짜 왜? 차에 있을 때 마스크 안 껴도 돼 응 벗어 다들 우리끼리 있으니까 벗어 응 우리끼리 있으니까 마스크 벗어 그래 우리 가족끼리니까 예주도 예주 예주는 집에만 있었는데도 점점 예뻐지네 엄마는 집에만 있어서 완전 얼굴이 진짜 상태가 완전 메롱이야 마트에 갔어 밖에 나갈 순 없는데 하고 싶은 거 있어 혹시? 먹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거 치킨 먹고 싶다고 그랬고 치킨 먹고 싶다고 그랬고 영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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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가? 팝콘 팝콘? 하나님의 팝콘 영원은 집에서 하나님의 팝콘은 CGV인데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영화관 가서 팝콘을 산 다음에 자동차 극장 가 우리 자동차 타고 볼 수 있는 극장 아니요 자동차에서 보 계세요 왜? 영화관에서 보고 근데 영화관은 지금 갈 수가 없어 영화관 때문에 못 가 영화관에서 팝콘 산 다음에 자동차 극장을 가는 거야 응 어때? 그래 좋아 지금 영화관에서 원더우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동차 극장에서도 원더우먼을 할까? 봐야 될 거 같아 그래 근데 예주가 원더우먼 봐도 돼? 12세였던 거 같은데 근데 12세는 내가 알기로는 부모 동반하에 볼 수는 있어 아 그래? 볼 수는 있는데 잘 아네 극장에서 알바 하셨잖아요 사이렌우드로 주문했는데요 주문 바나나 닉네임이세요 빵아줌마 빵아줌마 빵아줌마요 빵아줌마요 음료 2장이나 비데벌리 요거트 하나요 네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빵아줌마 고객님 맞으세요? 네네 어때? 맛있어 맛있어? 응 엄마도 하나만 주세요 살려봐 맛있지? 차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 맛있어 음 음 맛있다고 안 먹는다며 안 먹는다며 난 치킨은 먹으면 좋겠어요 치킨은 안 먹을 거지? 진짜? 응 아빠 길 잘못 들었어 또 어떡해? 어 30분 늘어났어 아 아 아 아 아 바로 코앞에서 도착을 하는 건데 또 길을 잘못 들어서 30분이 늘어났어 왜냐 차가 막히기 때문이야 집에 가자 예설이 낮잠 잘 잤다 예설이 낮잠 잘 잤다 오 대박 드디어 왔어 맞나 이리 맞네 저기 차가 서있는 날 혹시 저긴가? 네 더 서있는 날 쭉 더 가야되네 예설이 깨면 안 되는데 추운 거야 이대로 직진하시면 될 것 같다 직진이야? 네 추운 거야? 아니에요 안 추워요 근데 잔반이 아 미리 준비하세요 엄마는 푸링 솟다 응 어 하나 더 줘 하나 더 줘 엄마 왜 입에 꽉 찼어 지금 어 예설이 안 음 엄마야 여기 밑에 콜라 있어 콜 뭘 맨날 콜이야 안 나오네 안 나와? 응 나올 거네 좀 더 넣어야 되나? 좀 더 넣어야 되나? 안 나오는데? 안 나오는데? 먹어봐 먹어봐 안 나와 근데 진짜로 공기만 나와 왜 봐봐 봐봐 왜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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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왠지 그냥 봐봐 봐봐 왜 봐봐 뭐 너 고생했다 야설이도 엠 엠 엠 엠 영화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가자 이제 엄마 화장실 가고 싶다 아 나 쉬머리다 빨리 가자 우리 애주 쉬 안 멀어? 대단한데? 좋았다 그치? 아 나 쉬머리다